해외에서 유입된 홍역이 안동에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염력이 매우 높다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보건당국에 신고된 올해 홍역 의심 환자는 모두 12명. 이 가운데 3명은 확진자로 판명됐고, 나머지 11명 중 4명은 음성으로, 5명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홍역 확진 환자는 갓 태어난 영세부터 2세까지가 2명. 20살의 여대생도 1명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등 전형적인 홍역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도 1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해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하거나 오염된 물건, 그리고 손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1차와 2차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2차 접종까지 맞아야 합니다. 1차는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그리고 2차는 생후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접종을 하고 있는데, 12개월이 지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만 4세가 지나서도 2차 접종을 지체 없이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홍역이 유행하는 나라를 찾은 여행객 가운데 소아나 청소년들은 2차 예방접종을 맞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가운데서도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2차 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건당국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금까지 홍역 의심이 신고된 곳은 안동과 영주뿐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